안녕하세요. 보건연구사 중에서 역학을 담당하고 있는 김영희입니다.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진 학문이 있다면 당연히 역학입니다. 대부분의 국가가 선진국으로 진입을 할 때 만약 지금처럼 유행병이 발생하게 된다면 역학이라는 학문을 이용해서 그 범위를 축소시키거나 또는 예방에 초점을 두는 정책을 하게 됩니다. 이에 우리나라 현 정부에서는 발빠르게 공중보건 위기 대응책의 고도화라는 정책을 채택하게 되고요. 이 결과 현장에서는 정말 실시각각으로 변하는 깜짝 놀랄만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걸 목격하게 됩니다. 이렇게 주변 환경이 발빠르게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나는 아직까지도 단순 암기 위주의 수업 방법만 고집할래 또는 이론 따위는 별로 신경 안 쓰고 기출문제를 열심히 분석해서 하는 그런 공부 방법만을 고집한다면 그 결과는 눈에 뻔하겠죠. 그래서 제가 이번에 새로 만든 책 잠깐만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. 여러분들이 역학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. 이렇게 역학에 대한 선입견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제가 모든 개념을 조금 쉽게 설명을 했습니다. 그래서 당연히 기본적인 개념은 물론 지금 계속해서 어려워지고 있는 그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이 많이 나와서 그렇게 심오한 문제까지 심오한 이론까지도 아주 쉽게 접근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. 결국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선입견이 좀 사라질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이렇게 해서 이론이 만약에 정립이 됐다면 그 정확하게 이론이 정립했는지를 또 한 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. 그래서 기본적인 문제를 곳곳에 심어놨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론을 통해서 또 문제를 통해서 내가 확실히 이론을 알고 있구나라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여러분들이 역학만큼 어려워하는 게 보건행정이에요. 그래서 보건행정을 뒷부분에 수록해놨습니다. 결국 이 책 한 권을 통해서 역학도 보고 그다음에 보건행정도 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. 그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하고의 의사소통을 높이기 위해서 두 가지 통로를 만들어놨습니다. 하나 통로는 네이버의 진통카페.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다가 좀 어려워. 그리고 이거는 잘 모르겠어. 이런 것을 여기다 올려주시면 여러분들끼리 같이 협의를 해서 그 문제를 풀거나 때로는 제가 들어가서 문제를 해결해 드리기도 합니다. 그래서 진통카페를 많이 이용해 주시면 되고요. 그다음에 여러분들 잠깐만 책을 좀 보겠습니다. 책의 12쪽을 보세요. 26쪽. 26쪽을 보시면 기술력학이 있을 거고 그 옆에 QR코드가 있을 겁니다. 이 QR코드를 찍으면 자동적으로 이게 유튜브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. 결국 이 문제를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. 이 부분을. 또는 이 부분이 조금 어려워. 또는 이 부분이 예전에 기출문제로 나왔었어. 이런 부분을 모아서 제가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려드립니다. 결국 이 QR코드를 통해서 예습도 할 수 있고 복습도 할 수 있고 또 반복학습까지도 할 수가 있다는 거죠. 그래서 굉장히 이 교재를 많이 활용하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마지막으로 재수업 어떻게 할 건지 설명을 들어가겠습니다. 재수업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모두 3시간이에요. 이 3시간 중에서 50%는 이 교재를 이용해서 이론을 접근해 들어갈 겁니다. 그리고 나머지 50%는 제가 오늘 나눠드린 유의물이 있을 거예요. 그렇죠? 이 유의물에는 기출문제도 포함이 돼 있고 기출 예상 문제도 있고 필수문제도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이 문제를 나머지 50%에게 할애를 할 겁니다. 그래서 처음에 1시간, 두 번째 시간은 반 정도까지 이론 그다음에 두 번째 시간의 반에서부터 세 번째 시간은 문제를 풀어갈 거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좀 일찍 오셔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. 풀어보시고 그다음에 꼭 정답만 알려주세요. 이러신 분이 있어요. 저 그렇게 안 할 겁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